안녕하세요. 시바이누가 1000%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수상한 행동까지 그럼 그가 다시 한번 코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 바로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역대급 상승을 할 거라는 많은 전망과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에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에 따르면 98%의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데요. 이러한 예상은 비트코인의 지난 역사에 있습니다. 2023년에 나타났던 추세와 현재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한 번의 조정이 있었고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이러한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며칠 안에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전혀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냐 하실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바이누의 역대급 상승이 있을 때는 항상 비트코인이 강세장이었을 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강세장으로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와서 자금과 유동성이 증가해야 시바이누 역시 다시 한 번 역대급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물론 예외로 시바이누 자체적으로 큰 이슈가 나오거나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이 언급을 하는 경우 시장과는 상관없이 많은 상승을 할 텐데요. 최근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고 친 암호화폐인 트럼프와 같이 코인에 대한 언급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시바이누가 비트코인 차트를 87% 이상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2배 정도만 상승을 해도 시바이누 같은 경우 대략 500에서 1000%까지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 역대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선 435%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고점을 넘어서서 다시 한 번 역대급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최근 시작된 상승에 많은 투자자들이 희망을 보고 있으실 텐데요. 물론 중간에 중동전쟁 이슈 때문에 잠시나마 조정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비트코인 ETF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투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는 시장이 그 충격을 다 흡수하고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랠리가 ETF 수요가 관건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012년, 2016년, 2020년 반간기의 마지막 3달 동안 각각 9%, 59%, 171%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올해 반간기 같은 경우 지금까지 4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0에서 138%의 상승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거기다 미국의 ETF의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거고 시바이노의 가격도 다시 한 번 역대급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지표를 모두 무시하고 코인 시장이 막대한 영향을 줄 전 세계적인 이슈 또한 이제 시작이 막 되겠는데요. 시바이노에게도 엄청난 가격 변동을 줄 수 있는 이 이슈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이 끝나면 앞으로 충분히 2억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이유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서 특정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급등하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건 이미 몇몇의 특정 알트코인들은 시장이 하락에는 무관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AI 테마 그리고 강아지 관련 코인들 여기에 저스틴 선이 언급했던 코인들의 급등 사례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코인도 충분히 수백, 수천배의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업비트에 코인이 앞으로 수천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 테니 앞으로 코인을 통해 돈을 버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중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인데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중국으로 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채굴 금지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즉시 30% 빠졌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과세를 한다 발표했을 땐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했죠.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보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 거죠. 저스틴선이 지난 6월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승소했죠. 이건 중국의 코인 법률에 대한 변화를 뜻해요. 이를 따라 미국에서도 8월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의 사실적 승소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더리엄 ETF도 미국보다 홍콩에서 먼저 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이 채굴량 1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패권국으로 가려면 미국이 채굴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럼 제가 왜 암호화폐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간다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기축통화를 잡고 있는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한 지 100년이 넘었고 최근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건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마저 미국이 챙겨간다면 더 이상 미국을 넘볼 수 있는 국가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고 코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중국도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 중 야심차게 준비한 게 디지털 위안화인데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도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미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비트코인을 쥐잡듯 잡았던 거예요. 온갖 규제와 금지를 했었죠. 그런 중국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미국보다 발빠르게 뛰겠어요. 사실상 디지털 위안화가 실패를 했고 여기서 늦는다면 암호화폐 패권은 미국에게 뺏기고 기축통화는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규제가 조만간 풀릴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코인을 규제 이후 비트코인이 어땠습니까? 4분의 1가량 폭락을 했었죠. 그럼 규제가 풀린다면 못 가도 2억 이상 충분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2억 이상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이 비트코인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 2등이죠. 근데 요즘 미국 정부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매각서를 흘려서 코인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수량이 역대급으로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거기다 미국 고래 또한 매수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데 여기서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죠? 중국에서도 저스틴선을 이용해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었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서로가 비밀스럽게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저스틴선의 의미심장한 트윗이 나왔어요. 트윗의 내용은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했다. 이 소식에 맞는 최고의 밈이 뭐가 있을까? 라고 남겼는데요. 벌써부터 저스틴선 역시 중국 코인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누와 고지를 언급했을 때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마가코인을 언급한 거는요. 시바이누는 400만원이 1조가 됐고 마가코인은 900배가 상승을 했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은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고 그는 암호화폐 부분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가인데요. 최근 저스틴선이 만든 민코인 썬도그가 며칠 만에 100배가 상승했죠. 이런 그가 이번에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 이 저스틴선이 언급한 중국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 ETF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스틴선이 언급한 중국 코인 최근 자료를 찾는 중 신기하게도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발견되었고 당연하게도 저스틴선의 지갑에도 역시나 이 코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걸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고래들로 추정되는 지갑에서도 이 코인이 보이고 있어요. 저스틴선과 미국 정부 거기다 중국 고래들이 들고 있는 코인 뭔가 심상치 않죠? 아직은 관련 기사나 정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이 코인이 중국 코인이란 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신기하게도 어피트, 빗썸,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아마 해외 기사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건데요. 눈앞에 보이는 차트가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올 코인인데 어피트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해외 전문가들도 이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AI도 최소 10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꾸준한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수와 자본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행보를 봤을 때 미국 대선전에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스틴선이 언급한 이 코인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코인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전부 잘리고 규정 위반이라고 경고를 먹더라고요. 한 번 더 올렸다간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공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화면에 나오는 010-5753-7468 010-5753-7468 위 번호로 상장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동문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칭사기에 유의하세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링크 눌러주셔서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 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중국이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 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